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들었지 울음을 그치라고 곧 소원이 들어줄 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두가 해피니드이 될 만큼 세상이 순진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마녀가 필요한 거야 소원과 댓글이 바꾸는 일종의 공정무역일까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들었지 울음을 그치라고 곧 소원이 들어줄 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두가 해피니드이 될 만큼 세상이 순진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마녀가 필요한 거야 소원과 댓글이 바꾸는 일종의 공정무역일까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들었지 울음을 그치라고 곧 소원이 들어줄 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두가 해피니드이 될 만큼 세상이 순진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마녀가 필요한 거야 소원과 댓글이 바꾸는 일종의 공정무역일까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들었지 울음을 그치라고 곧 소원이 들어줄 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두가 해피니드이 될 만큼 세상이 순진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마녀가 필요한 거야 소원과 댓글이 바꾸는 일종의 공정무역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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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